장거리 가면 뒤에 한 주자가 꼬인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야지 이제 어? 어 이건 괜찮아 어 잠깐만 이건 안돼 아 어쩔 수 없어 아 잘자요 아 뭐야 나? 개빡치는데 잠깐만 얘들아 진짜 어이없어 그냥 할거야 지가 해봤자 부릉부릉 찔리지 뭐 뭐야 기분은 상당히 나쁘네 지금 와 군밤 타령이 생각나구려 пл via 만두장 지금 너무 지금 그래 사람을 너무 지금 너무 지금 거의 미래를 보고 온 사람 같아 지금 여러분은 꼭 드시길 아니죠 여러분한테는 이제 유튜브에는 아 이제 여러분 꼭 드세요 전 못 먹었지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게 몽트비 애정자라 잘하시네 확실히 첫날 있죠 근데 2렙이에요 2렙 마탱 2렙 마탱 2렙은 왔다 갔다서도 못 써요 전제를 못하겠더라구요 이런 점 많더라구요 개웃기네 2렙이어도 써야될거라고? 아 오케이 내일이면 3렙 찍어올건데 까비까비 그러게 원래 여기가 다음이 용안인 것 같은데 하락 적당히 하라고요? 평소처럼 하면 되는거죠 적당히라는건 아 대물리아 끌어먹기 고마워요 세트만두 밑에지? 땡큐포 맞춰보세요 밑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 왜냐면 좀 허름한걸 좋아하거든 얘네는 요구르트는 좀 허름한 데가 보통가 위 밋밋밋밋일거야 내가 알기론 아 개웃겨 만두짱이 내 영상 다 보고 있다니 고맙습니다 고마운거지 뭘 은근 빌드 참고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엔 나도 내걸 참고해서 저는 댓글만 답니다 되게 솔직하시다 바락 적당히 어? 바락을 안했는데요 뭐였지? 아 그냥 해보고 싶었다고? 그럴 수 있지 뭔데 안 돼 안 된단 말야 새빨간 카트를 그리고 뜨르는 어디서 보기를 뭐 이런건데? 제 친구 곰인형이 떠오르네요 옛날에 그 그 환승연에 나왔던 사람 이름 곰인형인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도 저랑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새빨간 카트를 그리구 새빨간 카트를 그리구 내가 내 웃을 지워봐도 안 돼 안 돼 안 된단 말야 오우 역시 하면서 하는 그거죠 스포트라이트 파일이 근데 첫날 딱 쓸 때 스포트라이트 쓰는 것인데 좀 개쩌는 것 같은데 이 맨 옛날에 참 많이도 맞았지 아 저거 먹고 싶었어요 데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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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씨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안 돼 시넷 데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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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능력수고 크아 지금은 안 맞으시나요 뭘 안 맞죠 오우 저 지금 맞고 있진 않아요 아무도 절 때리고 있진 않습니다 까비까비 개개 아닌가 그니까 알고 한거야 내가 보기에는 아 아 아니 알고 있다면 더 좋게 아 안돼 아 아 뭐야 아 옛날 맵에서는 맞았다고 하길래 지금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와 스포틀라이트 설마 좋은거 나오나요 아 근데 그게 오오오 오 개쩔 개쩔 에? 사람 많이 따르고 제가 사람을 때린다고요 저는 사람한테 손도 못대요 뭔가 이상한데 사람한테 손도 못대요 무슨소리야 옛날에 여기 한 번에 못했는데 그쵸 저 이제 한 번에 하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그야 성장했다 그치 그치 여기 나름 지옥 시작적이잖아 지옥 구간인데 하지만 풀베올 인삼이 라면 먹고 싶다 이럴 때 자구마 판다 만두인데 자구마는 못 쓴답니다 매자과? 아 10주자가 아 맞아맞아 10주자가 매자과였다 생각났어 나도 자구마 진짜 한 번이라도 써보고 싶다 어? 써봐야 어려운지 쉬운질 알지 그냥 참할로상 나도 좀 이제 알고 싶어 진짜 기깔난 거요? 내가 일단 기깔난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? 기깔난 저기가? 전 앵도도 못 써요 장구로 자구마는 중력이 세다 근데 걔 맨날 허구한 날이 넘어지잖아요 내가 쓰면 허구한 날 넘어질 것 같은데 걔 근데 여기 떡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완전 집중해야 돼 오우 리얼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 진짜 아우 보스님 하이머 하모 진짜 오랜만이다 롱타임러스이 흐읏 물음표 나도 자구마 가끔 한 번 써보면은 잠깐만요 어? 이거 권악해도 되는 정도 아니에요? 저 정도면? 피면? 아니 여기 하트가 나오지 않잖아 이제 보스님이 낮시간 때겠네? 아 그렇겠네 보스님 너무 오랜만이야 깜짝아 쉬드머리를 누가 한 시간이나 쓰겠는 줄 알았네 하긴 쉬드머리를 누가 한 시간이나 쓰겠어 잘해도 안 될 수도 있다고? 지금 테스트하는 중인 거예요?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?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내가 일단 잘해야겠네 그게 일단 1등으로 중요하네 3만 6천 포인트면 되나요? 1시간 그 쉬드머리? 에이 1시간을 누가 쓰겠어요 어? 나 4만 포네? 아니에요 만두짱은 목표가 있잖아 목표가 있잖아 목표가 몬플래그야 몬플래그야 목표는 연말안에 춤시키기? 잠깐만 올 신년에 춤시키기라고? 신년에는 뭐야? 왜 신년에 춤을 시키는 거야? 나이 먹은 기념은 어? 4.1만 있네?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허튼 소리를 했네요 나이스 나펌 파손 여러분 여러분 다같이 나펌 파손이라고 외치시죠 아 너무 졸리다 집중력 흐트러지기 시작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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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지 정신차려 정신차려 이 친구야 좋아 자 그만할게요 난리기가 없어져 이제 그러면 오케이 íz못 너 onun 너는 저건 확실히 이제 이건 인생은 닭발이 아니지 그래서 계란찜 추가한다고 해요 어? 많다고요 우리집 앞에 닭발집이 어허허허 얘기해주네 음 닭발만 맛있어 다른건 별로야 먹었다 먹었다 응 닭발이 우리 취향저격 이어가지구 오히려 고수네요 집중해 노관이탕이야 여기는 바로 닭샥떨 발 다 잘라버린다고 무서워 잔인해 갑자기 왜 닭샥떨 자리를 잘라버리는데 오우씨 아따 말린 드디어 족발은 여기 다섯시 방향에 계신다고 이사람아 하지말라 했지 봐라 아예 안할게요 집중해서 해보자 한번에 허튼 생각하지마 나 몽짱 난 닭똥집은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그렇게 아니네 닭똥집을 좋아하네 생각할까 좋아해요 헷갈렸어요 그 닭 날개 아니 아니 닭 껍질 튀김이랑 헷갈렸어 아 닭똥집은 좋아해 나 쏘리 드디어 깼다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925등이네요 점수 좀 더 올리고 싶긴 하다 조만간 한번 올려보자 점수 더 점수 지린농 점수 잘 나왔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이거 천만 날린거지 맞네 아 그래